으 아 15분 391 그 7000 칠 야 들여 놓고서 무슨 이것밖에 안 돼 계속 아 으 아 으 으 아 이 드라이브 잡을 때가 아닌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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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비우는 기가 막힙니다 으 으 으 으 날씨도 기가 막히고 비유도 기가 막히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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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속으로 빈게 아프니까 힘을 못해 네 오 마이 가 아멘 으 벙커에 들어가 있네요 으 으 으 으 으 앞에가 약간 턱이 높네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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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하천은 움직이지 말고 꼴만 싹짝 걷어올렸죠? 약간 길었네요 벙커샷 컨택은 기가 막히는데 약간 길었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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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까지 여기 까지 여기 내리세요 많이 긴 자라 뜨니 잘 올라와 있네요 와우 근데 어우 2단 그림에 내리막길 내리막길 어 나펜 나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뽑아주세요 근데 이거 라이가 희한해 이렇게 된거 같은데 이렇게 됐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쪽이에요 아멘 야 이거 개좋은데 이게 미친다 이거 거기에 쑥쑥말 호스들이 가면 되는데 야 물 여기 여기 파5인가 본데 421 파4네 뭐 야 물 아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멋집니다. 이상 낙원답네요. 진짜. 100T하고 YT하고 거의 1500야들 정도 이상 차이 나네요. 굿샷. 420야도 저 앞에 120 다운이면 저 일본사람들 뛰어다니는거 봐요.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. 여기로 완전 국직성 호우라 비가 오다가 끝이 다 옆으로 갔다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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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